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트바로티 가수 김호중씨와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김호중이 오는 6월 9일 제대합니다. 전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각 언론이 김호중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호중은 군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배 끼인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살아있어요. 아니 오히려 인기가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각종 인기 차트에서 미스터트롯의 경연에서는 4위였지만 2위 3위를 오갈 정도로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호중의 인기는 살아있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6월 9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각종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뉴스장터는 김호중의 팬덤인 아리스 팬클럽 회원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아리스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 4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기분 좋은 소식 흥분시키는 소식은 이겁니다. 김호중이 이렇게 소집 해제 이후에 6월에 소집 해제가 되는데 7월이나 8월쯤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는 겁니다. 2020년 8월에 단독 콘서트를 열어서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관객들이 몰렸고 관심이 집중됐던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아리스 팬클럽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소식은 단독 콘서트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단독 콘서트를 연출하는 감독이 권재영 감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루의 명곡 KBS를 최근에 퇴사를 하고 A9미디어라고 하는 공연 제작사에 이적을 한 권재영 PD의 첫 작품이 김호중의 콘서트에요. 부루의 명곡 그리고 뮤직뱅크, 트로트 전국체전,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등 음악 관련 전문 PD라고 할 수 있는 권재영 PD와 손을 잡고 이렇게 김호중의 콘서트, 두 번째 콘서트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도 아리스 팬클럽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기분, 흥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이번에 단독 콘서트는, 두 번째 단독 콘서트는 물론 첫 번째 단독 콘서트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지만은 더 의미 있는 단독 콘서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쟁쟁한, 25년 동안 KBS에서 음악 관련 PD를 했던 권재영 PD가 메가폰을 잡기 때문에 아주 색다른 김호중의 단독 콘서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리스 팬클럽 회원들을 기대시키, 기대감을 부풀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소식은 단독 콘서트이고, 그 콘서트를 연출하는 PD가 감독이 권재영 PD라는 소식입니다. 아, 기대가 되는 부부네요. 이분이 음악 관련 전문 PD이기 때문에 어떤 컨셉으로, 어떤 포맷으로 단독 콘서트를 만들지 첫 번째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콘서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가수가 보여주고 싶은 콘서트가 있고요.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콘서트가 있는데, 이번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팬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콘서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재영 PD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두 번째 7, 8월에 김호중 단독 콘서트를 기다리는 많은 아리스 팬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또 다른 세 번째의 기분 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김호중이 군에 들어가기 전에 클래식 앨범을 내지 않았습니까? 1집을 냈는데, 이번에 소집 해제된 이후에 이루마와 손을 잡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지 않습니까? 이루마와 손을 잡고 클래식 앨범 2집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이루마가 작곡에 참여를 하는데, 발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호중의 두 번째 클래식 앨범을 낸다. 소집 해제 후 발매될 예정인데, 정확한 발매 시기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이루마가 참여해서 작곡을 담당할 것이다. 이게 기분 좋은, 세 번째 기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군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를 유지하고 상승시키는 연예인, 가수는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김호중은 지금 군맥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로트 분야에서는 거의 경연의 사이였지만, 2위급의, 2, 3위급의 인기 차트를 유지하고 있는 게 김호중이다. 김호중의 팬덤인 아리스의 열정적인 응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의 규모도 굉장히, 13만인가요? 4만이 정도의 팬클럽 회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열정적이에요. 김호중을 좋아하는 팬 여러분들은 더 열정적이다. 크라식을 바탕으로 한 트로트 가수이기 때문에, 뭐 가창력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온몸으로 표현하는 이 가창력 때문에, 김호중을 좋아하는 팬클럽 회원들은 엄청나게 열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르마와 함께 크라식 앨범 2집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아리스 팬클럽 회원들을 흥분시키게 충분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입니다. 김호중이 안드레아 보첼리와 콜라보 곡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 곡은 아마 크라식 앨범 2집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6월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7월쯤에 이탈리아로 출국을 했어요.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의 파펠라, 세계적인 가수 아닙니까? 보첼리가. 함께 콜라보 곡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뉴스예요. 이것도 말하자면 김호중의 팬클럽 아리스 회원들을 흥분시키게 충분한 그런 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가수인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렇게 콜라보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지금 소속사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소속사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단독 콘서트가 있고요. 이 단독 콘서트를 KBS에서 25년 동안에 음악 전문 PD를 했던 권재형 PD가 만든다는 것.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D가 만든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클래식 앨범 2집을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콜라보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7월에 이탈리아로 출국하기 때문에, 지금 가요계에서는 김호중의 제대가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다. 트로트 가수의 경연의 인기 차트 순위에서도 많은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서, 가요계는 김호중 제대 이후 가을 하반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게 김호중의 제대입니다. 제대, 소집 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 뉴스장터는 김호중과 관련해서,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는 김호중과 관련해서, 김호중의 팬덤인 아리스 팬클럽 회원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최근에 나온 뉴스 네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